오픈 안 보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아.. 어색.. 잘 내야 될텐데,, 바트에 제일 깊은 데라 물 빠질 데가 없어서. 바트에 제일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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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 없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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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돌리는 거 있죠? 그걸로 이빨에 넣어갔는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대개서 직선으로 소리예요. 꺾이지도 않았어요. 다행히 소리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나마 그걸 떼었는데 저런 거 연결하는 것까지 좀 풀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빠져버렸다니까요. 지금 여기가 문제 같네요. 저도 이 부분을 굴착을 얹어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복원해 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겨낼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세시면 파가지고 그것만 해줘요. 잘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어차피 정화조 못 찔러놔요. 정화조보다 낮아요. 그냥 그럴 거에요. 낮아요. 한참 낮죠. 저기 다 찔러버렸어요. 옛날에 그냥 통 안에. 매널도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수작업으로 해야 될 거에요. 수작업. 땅 파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많이 와서 달라붙지도 못해요. 둘이 붙여놓고 교대교대로 살살 파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잠깐 통화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여러분은 멀리서 조개하는. 상대 Français. 감사합니다.